안녕하세요 플랭베리 포패스에서 헤르만 역할을 맡았던 최석진입니다 무대 인사를 사실 어제 좀 조리있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켜고 이렇게 썼는데 에이플로우지 한 두 장 분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인적인 이제 SNS에 그걸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무대 인사에서는 저도 짧게나마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한테는 굉장히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의미가 굉장히 달랐던 공연이었어요 정말로 2개 하셨잖아요 2개 네? 로라스 한번 해둔 말하고 아 그럼요 걱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져서 길어져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꼭 블랙베리 포패스가 이번에는 웰컴다우가 아닌 새로운 시즌 그리고 또 멋진 배우분들과 이렇게 멋진 관객분들과 다시 함께하게 될 날이 분명히 금방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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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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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